위대한 유산 위대한 유산은 1830년부터 1860년, 30년간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산업혁명의 결과로 전통적인 농경사회가 붕괴되고 대규모 공장제 산업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서 기족과 평민으로 나뉘어진 계급사회에 새로운 계급이 대거 등장하게 되는 시기인데요. 바로 부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가지게 된 젠트리 계급, 즉 신사계급의 등장입니다. 이들은 부모로부터 자기를 물려받지는 못했지만 가문의 문장을 사용할 수 있었고 사회의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도시 빈민 하층계급 출신인 찰스 디켄스는 위대한 유산을 통해 가난한 시골소년이 젠트리 계급으로 변모해가는 과정, 즉 돈과 계층 문제를 다룸으로써 당시의 사회상을 사실주의적 필치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럼 한 남자의 30년간의 사랑과 욕망을 담은 성장소설, 위대한 유산, 그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의 성은 피립이고 내 세례명은 피립이지만 어린 나는 혀가 짧아 둘 다 피비라고밖에 발음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나를 피비라 불렀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피비라고 부르게 됐다. 우리 마을은 굽어진 강하류에 있는 늪지대로 바다에서 30km 정도 떨어져 있었다. 내가 사물에 대해 포괄적인 생생한 인식을 하게 된 건 아마도 으스스 추웠던 어느 잊지 못할 초저녁이었던 것 같다. 그때 나는 쇠기풀로 뒤덮인 이 음산한 곳이 교회 묘지라는 것. 또 이 교구의 신도였던 피립과 그의 부인인 조지아나가 죽어 이곳에 묻혀있다는 것. 둔덕과 수로와 수문이 교차하고 소들이 흩어져 풀을 뜯어먹고 있는 교회 너머에 어둡고 평평한 황무지가 늪지대라는 것.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수평선이 강이라는 것. 새천 바람이 불어오는 저 멀리 동굴 같은 게 바다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무서워져서 벌벌 떨면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한 건 바로 나 피비라는 걸 확실히 인식했다. 그때였다. 뚝 그쳐라. 소름 끼치는 목소리와 함께 무덤 사이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험상굳게 생긴 그 남자는 엉성한 천으로 된 잿빛옷을 입고 있었고 발목에는 큰 족쇄를 차고 있었다. 모자는 쓰지 않고 대신 머리에 낡은 천 조각을 둘러맸다. 신발은 다 헤져 있었다. 남자는 물에 빠졌다 나온 사람처럼 온몸이 흠뻑 젖어 진흙투성이었으며 돌에 채어 절릉거리고 부시돌에 상처가 나고 쇠기풀에 찔리고 찔레나무에 찢긴듯이 보였다. 그는 절뚝거리고 벌벌 떨고 노려보고 으르렁대 있으며 내 멱살을 잡을 때는 얼마나 추운지 이를 부들부들 떨었다. 요 작은 악마 같은 녀석. 아저씨 제발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름을 대 어서 피비예요. 사는 곳이 어디지? 손으로 가르쳐봐. 나는 교회에서 2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나무 숲 사이에 있는 우리 마을을 가르쳤다. 남자는 잠시 날 쳐다보더니 나를 거꾸로 들어 호주머니를 찢었다. 호주머니 속에는 빵 한 조각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교회가 다시 제대로 보이게 됐을 때 그가 너무도 갑작스럽게 나를 거꾸로 들어 올리는 바람에 교회의 뾰족 지붕이 내 머리 위에 있다가 갑자기 발꿈치로 내려가서 내 발밑으로 보였다. 다음 순간 나는 높다란 묘비 위에 앉혀졌다. 험상궂은 남자는 개걸스럽게 빵을 먹고 있고 나는 빵을 먹고 있는 남자를 벌벌 떨면서 쳐다보고 있었다. 요런 강아지 같은 녀석. 남자는 입술을 헬트면서 말했다. 아주 뺨에 고동보동하게 살이 잘 올랐구나. 당시 나는 나이에 비해 체구가 작고 허약했지만 볼은 통통했던 것 같다. 요렇게 맛있게 생긴 걸 그냥 두면 내가 아니지. 남자는 고개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나를 위협했다. 나는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남자가 나를 올려놓은 묘비에 더욱 착 달라붙었다. 묘비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울음을 터뜨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묘비에 더욱더 달라붙었다. 자, 그럼 날 봐. 내가 묻는 말에 정직하게 대답해야 한다. 내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 저기요. 내가 말하자 남자는 깜짝 놀라 몇 발자국 도망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어깨 너머로 돌아보았다. 나는 벌벌 떨면서 어머니의 묘비를 가리키고 있었다. 저기 말이에요. 상기인의 부인? 주지아나. 엄마 이름이에요. 남자는 다시 내 쪽으로 다가오면서 말했다. 그럼 내 아버지도 어머니와 같이 계시냐? 네, 아저씨. 아버지도 이 교구의 신도셨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럼 넌 누구랑 같이 살지? 아직 살려줄지 말지 결정하지 못했지만 만일 내가 살려준다면 말이야. 누나랑 살아요. 대장장이 조가절이의 부인이에요. 대장장이라고?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신의 발을 쳐다보았다. 남자는 침통한 얼굴로 자기 발과 나를 몇 번 번갈아 쳐다보더니 내가 딱 달라붙어 있던 묘비로 다가와 내 양팔을 잡고 내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까지만 멀리 나를 밀었다. 그의 눈은 매우 강렬하게 내 눈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나의 눈은 매우 무기력하게 그의 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잘 들어. 너의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 너 줄칼이 뭔지 알지? 네, 알아요. 그럼 양식은? 그것도 알아요. 그는 나에게 더 큰 무력감과 위기감을 주기 위해서 질문을 할 때마다 나를 조금씩 뒤로 밀었다. 내게 줄칼을 가져와. 그는 다시 한 번 나를 뒤로 밀면서 말했다. 양식도 가져오고. 그는 나를 한 번 더 밀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놈을 잡아서 흠씬 두들겨 패줄 거다. 그러고는 한 번 더 밀었다. 나는 너무 겁이 나고 어지러워서 두 손으로 그에게 꼭 매달려 애원했다. 아저씨, 제발 나를 좀 똑바로 앉혀주세요. 그러면 어지럽지 않아서 아저씨 말을 더 잘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남자가 나를 확 밀어 요란하게 흔드는 바람에 교회가 꼭대기의 풍향계 너머로 거꾸로 한 바퀴 빙 도는 것 같았다. 그는 묘비 위에 나를 똑바로 앉혀놓고는 계속 위협했다. 너, 내일 아침 일찍 줄칼이랑 양식을 가지고 와라. 저 건너 옛날 포병대가 있던 자리로. 알겠어? 만일 내가 얌전히 시키는 대로 하고 또 나 같은 사람을 보았다는 말도 하지 않고 표시도 내지 않으면 널 살려주겠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말을 조금이라도 어길 경우 넌 무사하지 못해. 똑똑히 들어라. 지금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난 절대 혼자가 아니야. 나와 함께 숨어있는 젊은 친구가 있어. 그 친구에 비하면 나는 천사야. 그 친구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을 다 듣고 있을 거다. 그 친구에게 한 번 걸렸다 하면 아무리 숨어봤자 소용없어. 너, 꼬마가 방문을 잠그고 따뜻한 침대 속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거나 옷으로 머리를 가리고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천만에 그 친구는 꼬마에게 살금살금 다가가 혼쭐을 내놓고 말 거다. 지금도 그 친구가 널 해치려고 하는 걸 내가 억지로 말리고 있는 중이야. 그 친구가 널 해치지 못하도록 말리는 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자, 너 어떻게 할래? 나는 그에게 줄칼과 내가 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음식을 들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옛 포병대 자리로 그를 찾아가겠다고 약속했다. 만약 약속을 어기면 벼락맞아도 좋다고 맹세해라. 남자가 윽박질렀다. 나는 맹세를 했고 그는 나를 묘비에서 내려주었다. 자, 그럼 이제 내가 어떤 일을 맡았는지 내 젊은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기억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나는 얼른 집을 향해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쳤다. 그러나 잠시 후 어깨 너머로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남자는 양팔로 자신의 몸을 감싼 채 진검다리 역할을 하도록 늪지대 여기저기에 놓은 커다란 돌 사이로 아픈 발을 질질 끌며 강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다시 집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고 혹시 잔인하기 이를 때 없다는 그의 젊은 친구가 주위에 있나 하고 살펴보았지만 아무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다시 무서운 생각이 들어 쉬지 않고 집으로 달려갔다. 나의 누나 조가저리 부인은 나보다 스무 살 더 많았으며 손수 나를 길렀다고 해서 이웃에서 평판이 좋았다. 당시 나는 손수라는 게 무슨 뜻인지 혼자 알아내야 했다. 누나의 손이 매섭고 묵직하다는 것과 그 손을 나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도 대는 습관이 있다는 걸 알았기에 나와 매영인 조가절이 둘 다 누나에게 손수 길러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누나는 미인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누나가 손수 매영이 자기와 결혼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매영은 잘생긴 편이었고 매끈한 얼굴 양옆으로 담갈색 곱슬머리가 흘러내렸다. 눈빛은 몽롱한 푸른빛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눈의 흰자위와 뒤섞여 있는 것 같았다. 성격은 온순하고 착하고 부드럽고 태평스러웠지만 미련한 데도 있었고 헤라클라스처럼 힘이 셌지만 누구보다 약하기도 했다. 검은 머리에 검은 눈동자를 지닌 누나는 항상 피부가 발그스름해서 나는 가끔 누나가 비누 대신 강판으로 세수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누나는 키가 크고 깡말렸으며 항상 엉성한 천으로 만든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사각형의 견고한 앞치마 가슴팍에는 핀과 바늘이 잔뜩 꽂혀 있었다. 누나는 이렇게 항상 앞치마를 둘러야 하는 걸 미덕으로 내세웠고 조를 질책하는 구실로 삼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누나가 왜 평생 그걸 입어야 했으며 또 그걸 입었다면 왜 벗을 수 없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조의 대장가는 우리 집에 붙어 있었고 우리 집은 당시 그 마을의 거의 모든 집과 마찬가지로 목조주택이었다. 내가 교회 묘지에서 집으로 부리나케 달려갔을 때 대장가는 닫혀 있었고 조는 부엌에 혼자 앉아 있었다. 조와 나는 같은 순환자로서 서로 믿고 속을 털어놓는 사이였다. 부엌 문 빗장을 벗기고 살짝 안을 들여다보다가 문 반대쪽 굴뚝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조와 눈이 마주치자 그가 은밀하게 말했다. 누나가 널 찾으러 열두 번이나 나갔어. 빕 방금 또 나갔는데 열세 번째다. 더구나 이번에는 티클럽까지 들고 나갔다. 나는 우울한 소식에 조끼에 남아있던 유일한 단추를 비틀고 또 비틀면서 근심어린 눈으로 날로뿔만 바라보았다. 티클러는 끝에 밀랍을 발라놓은 회초리로 내 골격과 워낙 많이 부딪혀 반질반질하게 달아있었다. 누나가 앉았다 섰다 안절부절못하더니 티클러를 움켜쥐고 화가 나서 뛰쳐나갔다고 빕 조가 불쏘시개로 천천히 난로 아래 칸의 불을 뒤적이더니 불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조 누나가 나간지 오래됐나요? 나는 항상 그를 덩치 큰 어린애로 생각하고는 또래 친구처럼 대했다. 글쎄 누나가 화가 나서 마지막으로 뛰쳐나간 게 5분쯤 됐을 거야. 핍 누나가 오고 있다. 얼른 문 뒤에 숨어서 두루마리 수건으로 막아. 나는 그의 충고대로 했다. 누나는 문을 휙 열어젖히다가 문 뒤에 뭔가가 걸리는 걸 감지했다. 누나는 바로 원인을 간파하고는 더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휘둘렀다. 누나는 결국 조가 있는 쪽으로 나를 내동댕이 쳤다. 나는 종종 두 사람 사이에서 미사일 역할을 했다. 매형은 어떤 상황에서든 나를 잡아줄 수 있게 된 걸 기뻐하며 나를 굴뚝 쪽으로 밀어넣고는 큰 다리로 누나를 막아주었다. 누나는 화가 나서 발로 바닥을 쾅쾅 굴렀다. 너 도대체 어디에 갔다 온 거야? 내가 이렇게 안달하고 놀라고 걱정하는 동안 어디에서 뭘 한 거야? 당장 사실대로 말하지 못해? 교회 묘지에 갔었어 누나 나는 등받이 없는 걸상에 앉아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교회 묘지? 교회 묘지에 갔었다고? 너 이 누나가 없었다면 그렇잖아도 넌 이미 오래전에 그 교회 묘지에 갔을 거야. 누가 손수 널 키웠지? 누나가 그래 그럼 도대체 내가 왜 널 키웠지? 그 이유를 말해봐. 누나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다. 나는 훌쩍거리면서 말했다. 나도 몰라 나도 모르겠어. 네가 태어난 후로 한 번도 이 앞치마를 벗어본 적이 없어. 대장장이 마누라가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불행한데 너의 어메 노릇까지 해야 하니? 우울하게 날로불을 바라보는 동안 나의 생각은 이 문제에서 다른 것으로 흘러갔다. 늪지대에서 만난 발목에 족쇄를 차고 있던 도망자 정체를 알 수 없는 그의 젊은 친구 줄칼 음식 그리고 그 은밀한 장소에서 절도죄를 범하기로 한 무서운 맹세가 복수심으로 이글거리는 듯한 석탄불 속에서 내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기가 차서 정말? 누나는 회초리를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서 말했다. 두 사람이 조만간 날 교회 묘지로 보내고도 남을 거야. 아 참 내가 없으면 둘이 정말 기가 막힌 한 쌍이 되겠구나. 누나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존은 만일 누나가 말한 그런 슬픈 상황이 되면 그와 내가 실제로 어떤 한 쌍이 될지 생각하는 것처럼 다리 너머로 슬쩍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지방 공기가 험악할 때면 늘 그렇듯이 오른쪽 담갈색 곱슬머리와 구레나룻을 만지작거리며 푸른 눈으로 누나의 눈치를 살폈다. 누나는 나와 조에게 항상 똑같은 독특한 방법으로 버터빵을 잘라주었다. 우선 왼손으로 빵 덩어리를 자기 가슴팍에 한 번 세게 눌렀다. 그런 다음에는 버터 나이프에 버터를 살짝 발라 나이프의 양면을 이용해 솜씨 좋게 재빨리 빵에 버터를 바르고 빵 가장자리에 묻은 버터를 깔끔하게 정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이프에 묻어있는 버터를 빵 가장자리로 깨끗이 닦아내고 버터 바른 부위를 반으로 자른 다음에 빵 덩어리에서 빵을 떼어내 조와 나에게 한쪽씩 나누어 주었다. 지금 당장 나는 배가 고팠지만 내 몫의 빵을 먹을 수가 없었다. 나는 좀 전에 그 무시무시한 남자와 그보다 더 무섭다는 그의 젊은 친구를 위해 먹을 걸 남겨두어야 했다. 누나는 지독히 알뜰한 살림꾼이었으므로 음식물을 훔치려고 찬빵을 뒤져봤자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내 몫의 빵을 바지까랑이 속에 숨기기로 결심했다.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결의를 지키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높은 지붕 위에서 뛰어내리거나 깊은 물속으로 뛰어들기로 결심하는 것과 같았다. 눈치 없는 조 때문에 그 일이 더 힘들기도 했다. 앞서 말한 대로 순환의 동지로서 느끼는 동질감과 조가 내게 보여주는 착한 동지에 때문에 우리에겐 매일 저녁 서로 빵을 베어먹는 모습을 비교하는 습관이 있었다. 우리는 이따금 상대방의 감탄을 자아낼 만큼 크게 빵을 베어먹었으며 그것은 서로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나는 조가 내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을 이용해 잽싸게 바지까랑이 속에 빵을 숨겼다. 어른이나 아이나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는 건 끔찍한 일이다. 누나의 것을 훔치려 한다는 죄책감은 내 혼을 쏙 빼놓았다. 그러다가 늪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날로불이 너울거리며 타오를 때면 나에게 비밀을 강요한 발목에 족쇄를 찬 무시무시한 남자가 생각나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것 같았다. 밖에서 대포 소리가 들렸다. 왜 대포를 쏘는 거예요 족? 헐크에서 재수가 탈옥했나 보다. 경계하라고 알려주는 거야. 헐크가 뭔데요? 헐크는 늪을 지나가는 감옥선이야. 그날 밤 나는 동이 트기 전에 찬장에서 음식을 훔쳐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되어 잠을 잃을 수가 없었다. 작은 창문 밖으로 우당 같은 검은 장막이 후연 잿빛으로 바뀌자마자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마침 크리스마스 시기라 찬장에는 보통 때보다 음식이 훨씬 더 많이 있었다. 나는 약간의 빵과 치즈 다진 고기를 훔쳤고 그것들을 간밤에 숨겨둔 빵과 함께 손수건에 쌌다. 그리고 또 돌로 된 병에서 약간의 브랜디와 고기가 얼마 붙어있지 않은 뼈다귀 하나와 동구스름하고 속이 꽉 찬 예쁘장한 돼지고기 파이 하나를 훔쳤다. 돼지고기 파이는 훔치지 않으려 했지만 선반 한쪽 구석에 뚜껑 달린 질그릇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는 게 뭔지 궁금해 선반에 올라가 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것이 파이라는 걸 알고는 그걸 꺼내면서 그것이 금방 사용될 게 아니기를 따라서 당분간 사라진 게 들키지 않기를 바랐다. 부엌에는 대장간과 바로 통하는 문이 있었다. 나는 빗장을 풀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조의 연장통에서 줄칼을 하나 꺼냈다. 그리고 빗장을 원래대로 걸어놓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다시 그 문을 닫고 안개가 자욱한 늪지대로 달려갔다. 서리가 내려 습한 아침이었다. 마치 도깨비가 밤새 창가에서 울면서 창을 손수건 대신 사용하기라도 한 것처럼 작은 창문 바깥쪽에 습기가 잔뜩 고여있었다. 앙상한 산울타리와 목조지 플리페 오리 성긴 거미줄처럼 습기가 맺혀있고 철책과 문마다 끈적끈적하게 습기가 베어 있었다. 늪지대 안개가 너무 짙어서 우리 마을을 가리키는 손가락 모양의 이정표가 그 밑으로 꽤 가까이 다가갈 때까지 보이지 않았다.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이정표를 올려다보자니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내게 그것은 나를 헐크에게 바치려는 유령처럼 보였다. 늪지대 도착했을 때는 안개가 더 짙어져 내가 모든 걸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마음에는 매우 불쾌한 것이었다. 수로와 수문과 강뚝이 안개 속에서 불쑥 나타나 다른 사람의 돼지고기 파이를 훔친 아이라고 크게 외치는 것만 같았다. 소들도 불쑥 나타나 나를 노려보며 꼬마 도둑이라고 외치면서 코끼물 내뿜는 것만 같았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나는 계속 강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빨리 걸어도 계속 발이 시렸다. 내가 우연히 만난 남자의 발목에 족쇄가 채워져 있듯이 내 발목에 습한 냉기가 채워져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언젠가 일요일에 조와 함께 옛 포병대 자리에 가본 적이 있었기에 대충 똑바로 가면 옛 포병대 자리가 나온다고 알고 있었다. 그때 조는 낡은 대포에 앉아서 내가 정식으로 그의 도재가 되면 거기에서 둘이 함께 재미있게 놀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짙은 안개 속이라 길을 혼동했는지 나는 오른쪽으로 너무 많이 갔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조수의 경계를 표시하는 말뜩과 진흙 위로 난 느슨한 강뜩으로 강변을 끼고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야 했다. 그 길을 따라 잽싸게 걸어가 옛 포병대 자리와 가깝다고 알고 있는 도랑을 건너 도랑 넘어 둔덕에 기어올라 갔을 때 등을 보이고 앉아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잠에 취한 듯 계속 고개를 끄덕거렸다. 나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아침밥을 갖고 나타나면 그가 더욱 기뻐할 거라 생각하고 살금살금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았다. 순간 그는 화들짝 놀랐다. 그런데 그는 전날 만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엉성한 천으로 된 잿빛 옷을 입고는 발목에 굵은 족쇄를 차고 있었다. 절뚝거리고 쉰 목소리이고 추위에 떨고 있는 게 내가 알고 있는 남자와 모든 면에서 비슷했다. 다만 얼굴 생김새와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있다는 것만 달랐다. 이 모든 걸 본 건 순간이었고 이 모든 일은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그는 내게 욕설을 퍼부으며 때리려고 했다. 그러나 그의 주먹은 쎄지도 안았고 날 맞추지도 못했으며 휘청거리며 넘어질 뻔하다가 겨우 중심을 잡고는 안개 속으로 달아났다. 그는 달아나는 도중에 두 번이나 넘어졌고 나는 그를 시야에서 놓쳤다. 나는 그가 그 젊은 친구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 남자가 누구였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가슴이 마구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곧 옛 포병대 자리에 도착했고 어제 만난 그 남자는 거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몸을 잔뜩 움츠리고 절뚝거리며 왔다갔다 하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몹시 추워보였다. 혹시 내 앞에서 쓰러져 동사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될 정도였다. 그의 눈은 몹시 굶주려 보여서 내가 그에게 줄칼을 건네고 그가 그걸 풀 위에 놓았을 때 만일 그가 내 보따리를 보지 못했다면 그 풀이라도 뜯어먹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자는 이번에는 내 호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나를 거꾸로 들어올리지 않았고 내가 보따리를 풀고 호주머니에 든 것을 꺼내는 동안 나를 가만히 세워두었다. 병에 든 건 뭐냐 꼬마야 남자가 물었다. 브랜디 에요 내가 대답했다. 그는 다진 고기를 목구멍에 쑤셔놨다가 잠시 먹기를 중단하고 브랜디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러는 동안 그는 계속 심하게 떨고 있었다. 어찌나 심하게 떠는지 병 주둥이를 물고 있지 못하고 그냥 이 사이에 대고 있는 게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학질에 걸리셨나 봐요. 내가 말했다. 꼬마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남자가 말했다. 여기는 건강에 나빠요. 늪지대에 누워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학질에 걸리기 쉬워요. 뉴머티즘에 걸리기도 쉽고요. 그런 병으로 죽기 전에 밥이나 다 먹어야 겠다. 이까지 추이쯤이야. 이겨낼 거야. 두고 봐라. 그는 다진 고기와 빵과 치즈 돼지고기 파이를 한꺼번에 모두 개걸스럽게 먹었다. 그러나 그렇게 먹는 동안에도 주위의 안개를 의심스럽게 노려보고 가끔은 씹는 동작을 멈추고 수상한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려고 귀를 쫑긋 세우기도 했다. 실제 소리든 환청이든 강에서 첨벙하는 소리가 나거나 늪지대에서 짐승들의 숨소리가 들리면 그는 화들짝 놀라면서 다급하게 말했다. 설마 날 속이는 건 아니겠지. 누구 데려온 사람은 없겠지. 그럼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널 따라온 사람도 없고? 그럼요. 없어요. 좋아. 널 믿는다. 그는 누덕누덕한 거친 소매로 눈을 문지르며 말했다. 나는 그의 쓸쓸함을 동정하며 또 점차 안정적으로 파일을 먹고 있는 그를 쳐다보면서 나는 용감하게도 이렇게 말했다. 맛있게 드시니까 기쁘군요. 뭐? 아저씨가 음식을 맛있게 드시니까 기쁘다구요. 흠 고맙다 꼬마야. 어쨌든 정말 맛있구나. 나는 우리 집에서 키우던 큰 개가 밥 먹는 걸 자주 구경하곤 했다. 그런데 그 개가 먹는 방식과 이 남자가 먹는 방식에는 확실히 비슷한 점이 많았다. 그는 그 개처럼 황급하게 날카롭게 힘차게 파일을 베어 먹었다. 그는 그걸 먹고 있는 동안 누가 와서 빼앗아 가기라도 할 것처럼 자꾸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는 너무 불안해 편안하게 먹을 수도 없고 상대를 물어뜯지 않고는 누군가와 함께 먹을 수도 없는 것 같았다. 그 모든 점에서 그는 그 개와 비슷했다. 나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어떻게 하면 공손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한 끝에 머뭇거리면서 말했다. 아저씨 그러다가는 그 사람 먹을 건 하나도 안 남겠어요. 먹을 걸 더 가져올 수는 없어요. 내가 넌 듯이 그런 암시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건 그게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먹을 거라니 그 사람이 누군데 남자는 파이 껍질을 우적우적 씹다 말고 물었다. 그 젊은 친구분 말이에요. 아저씨가 말씀하신 아저씨랑 함께 숨어있다는 아 그 친구 맞아 그 친구는 먹을 게 필요 없어. 필요한 것처럼 보이던데요. 남자는 먹는 동작을 멈추고는 놀란 눈으로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보이더라고 언제? 조금 전에요. 어디에서? 저기 저쪽에서요. 나는 손가락으로 그 남자가 있던 곳을 가리켰다. 저기 저쪽에서 그 사람이 졸고 있는 걸 봤는데요. 전 그 사람이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그러자 그는 내 멱살을 잡고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벌벌 떨면서 설명했다. 옷은 아저씨하고 똑같이 입었는데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아저씨처럼 줄 칼을 빌리고 싶은 이유가 있는 듯 했어요. 어젯밤에 대포 소리 못 들으셨어요? 그렇다면 그게 대포 소리 였구나. 남자는 중얼거렸다. 너 잘 들어 남자가 말했다. 남자가 말이야. 머리와 배는 텅 빈 채 굶주림과 추위로 죽어가면서 혼자 이 습지에 있으면 밤새도록 대포 쏘는 소리와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빨간 코트를 입은 군인들이 횃불을 들고 다가오는 모습도 보이지. 죄수 번호를 부르는 소리 호명하는 소리 소총 덜그덕 거리는 소리 팟들어 총 일제 사격 이라고 명령하는 소리도 들리고 총을 머리 위에 올리고 납작하게 엎드려 있지만 정신을 차려보면 아무도 없어. 간밤에 명령에 따라 쿵쿵 소리를 내며 다가오는 추적대를 보았다면 백번도 더 봤을 거다. 그리고 그 대포 소리 대낮이 지나서야 대포 소리에 안개가 흔들리는 걸 봤어. 그건 그렇고 그 사람 말이다. 그는 마치 내가 옆에 있는 걸 잊은 사람처럼 넋두리를 늘어놓더니 갑자기 말투를 바꿔 물었다. 그 사람 사람에게서 특별한 점은 보지 못했니? 얼굴이 심하게 멍들어 있었어요. 나는 잘 기억나지 않는 순간을 애써 떠올리며 말했다. 혹시 여기였니? 남자는 손바닥으로 자신의 왼쪽 뺨을 사정없이 때리면서 말했다. 맞아요. 바로 거기였어요. 그자가 어디에 있다고? 그는 남은 음식을 잿빛 상의 가슴팍에 쑤셔 넣으며 말했다. 그자가 간 곳을 알려줘. 내가 사냥개처럼 쫓아가서 요조를 내고 말 거다. 이놈의 족새만 없다면 꼬마야 줄칼 좀 줘봐. 나는 그 남자가 안개 속으로 사라진 방향을 가리켰고 남자는 잠시 그곳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나 그는 젖은 풀밭에 주저앉아 나나 자기 다리에는 관심도 두지 않고 미친 사람처럼 족새를 줄질했다. 족새에 쓸려 벗겨진 부위에서 피가 났지만 그는 줄칼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다리를 거칠게 다루었다. 그가 그렇게 서두르는 걸 보니 나는 그가 다시 무서워졌으며 이렇게 오랫동안 집을 나와 있는 것도 겁이 났다. 나는 그에게 가봐야겠다고 말했지만 그는 내 말을 못 들은 것 같았다. 나는 슬그머니 사라지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그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는 무릎 위로 고개를 숙이고 안달이 나서 자기 다리와 족새에 욕을 퍼부으면서 부지런히 줄질을 하고 있었다. 내가 그 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건 안개 속에서 잠깐 걸음을 멈추고 귀기울일 때였다. 그때도 그는 계속 줄질을 하고 있었다. 나는 경찰이 날 잡아가려고 부엌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부엌에 경찰 같은 건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내가 도둑질했다는 사실이 아직 발각되지도 않은 듯 했다. 누나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하느라 눈코 뜰 사이없이 바빴고 존인 누나가 바닥 청소를 할 때 쓰레밖에 쓸려서 들어가지 않기 위해 부엌 문간 계단에 서 있었다. 핍 도대체 너 어딜 쏟아니다 오는 거니? 양심의 가칙을 느끼며 들어가자마자 누나가 내게 한 크리스마스 인사였다. 나는 캐럴을 들으러 갔다 왔다고 대답했다. 그래? 팔자 한 번 좋구나. 누나가 빈정됐다. 난 또 무슨 나쁜 짓을 하러 갔나 했지. 누나는 조금도 날 의심하지 않는 눈치였다. 내가 만일 대장장이 마누라가 아니라면 그리고 평생 앞치마를 두르고 이렇게 노예처럼 살아야 하는 신세가 아니라면 말이야. 아마 나도 캐럴을 들으러 갔을 거야. 어쩌면 뭐 찬양대원으로 캐럴을 불렀을 지도 모르지. 그게 바로 내가 절대 캐럴을 듣지 않는 가장 큰 이유야. 우리 앞에서 쓰레바퀴가 사라지자 조는 내 뒤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왔고 누나가 쏘아보자 그는 싸우지 말자는 뜻으로 손등으로 코를 문질렀다. 누나가 눈을 돌리자 살짝 집게 손가락 두 개를 들어 올려 내게 가위표를 만들어 보여주었다. 그것은 누나가 화났다는 우리들만의 신호였다. 누나는 보통 늘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조와 나는 부류의 십자근이 다리에 의존하듯 몇 주 동안 계속 우리의 손가락 신호에 의존할 때도 있었다. 우리는 절인 돼지고기 다리와 푸성기 로스트 치킨으로 근사한 오찬을 할 예정이었다. 꽤 큰 민스파이는 어제 아침에 이미 만들어 두었고 푸딩은 벌써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이렇게 거창하게 파티를 준비하느라 아침 식사는 대충 때와야 했다. 정말 할 일이 태산인데 정식으로 빵에 버터를 바르고 자르고 설거지할 시간이 없어. 보면 할 거 아니야? 대충 먹어. 누나는 특명스럽게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집에서 식사를 하는 민간인이 아니라 강행군 중인 병사들처럼 손수 빵을 잘라먹고 우유를 꿀떡꿀떡 마시고 미안한 얼굴로 조리대에 있는 주전자에서 물을 따라 마셨다. 그동안 누나는 깨끗하게 손질해둔 흰 커튼을 달고 넓은 굴뚝을 덮고 있던 주름장식을 걷어내고 꽃무늬가 들어간 새로운 주름장식을 압정으로 고정하고 복도를 가로지르는 작은 응접실에 가구를 덮고 있던 종이를 걷어냈다. 응접실 가구는 크리스마스날을 제외하고는 1년 내내 은종이로 덮여 있었으며 그것은 벽난로 선반에 올려놓은 까만 코에 입에는 꽃바구니를 물고 있는 하얀 도자기 푸들 4마리도 마찬가지였다. 누나는 할일이 너무 많아 교회에 직접 가지는 못하고 조와 나를 교회에 보내는 것으로 대리 출석하기로 했다. 조는 작업복을 입고 있으면 건장하고 개성있는 대장장이로 보였지만 정장을 입으면 꼭 허수아비 같았다. 작업복을 제외하고는 어떤 옷도 그에게 어울리지 않았고 그의 것으로 보이지도 않았다. 그가 입으면 뭐든 어색했다. 그날 교회 종소리가 울리자 그는 보기 민망하게도 구회 성사할 때 있는 정장으로 갈아입고 방에서 나왔다. 누나는 나를 엄정한 법으로 다스려야 할 꼬마 범죄자쯤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누나는 재단사에게 내 양복을 소년원 제복처럼 만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사지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그러므로 그런 차림으로 교회 가는 조와 나는 동정많은 사람들의 눈에 과간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외적인 고통은 내적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누나가 찬방 근처로 가거나 방 밖으로 나갈 때마다 공포가 엄습하고 내 손이 한 짓을 생각할 때면 가슴속에서 후회가 잃었다. 나는 사악한 비밀의 무게에 짓눌리면서 만일 내가 교회의 비밀을 털어놓는다면 그 무시무시한 젊은 남자의 복수로부터 나를 구해줄 정도로 교회가 힘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비밀을 털어놓으려면 결혼 예고를 하고 목사님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교회 부속실에서 목사님과 조용히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말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았다. 그날은 일요일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였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얼마 안 되는 교구민을 깜짝 놀라게 하지 않았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교회의 서기인 웹슬시는 우리와 함께 오찬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술의 목수인 허블시 부부와 임금 마을에서 공물상을 하고 있고 저녁마차를 타고 다니는 돈 많은 펀블축구 아저씨도 초대했다. 펀블축구 아저씨는 조의 친척이지만 누나와 더 친했다. 오찬시간은 오후 1시 30분 이었다. 조와 내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 보니 식탁이 준비되어 있었고 누나는 정장으로 갈아입었으며 손님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면 현관문 빗장을 풀어놓았다. 그때 말고 다른 때는 빗장을 풀어놓는 법이 없었다. 모든 것이 근사했다. 그리고 아직도 도둑맞았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없었다. 그렇다고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다. 시간은 지나갔고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지만 손님들이 도착했다. 나는 손님들을 위해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가장 먼저 웹슬 씨가 도착했다. 그 다음에 허블 씨 부부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펀블츠크 아저씨가 왔다. 주부인 잘 지냈나? 펀블츠크 아저씨가 문간에 들어서자마자 호들갑을 떨었다. 그는 덩치가 크고 동작이 느리고 숨소리가 거친 중년 남자로 입은 붕어처럼 생겼고 눈은 흐리멍덩하고 거칠거칠한 머리카락이 곤두서 있어 줄식했다가 금방 정신을 차린 사람 같았다. 크리스마스 오찬을 위해서 내가 백포도주와 적포도주를 한 병씩 가져왔지. 그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똑같은 말을 마치 생전 처음 하는 사람 처럼 진지하게 말하면서 포도주 두 병을 아령처럼 들고 나타났다. 누나도 역시 크리스마스 때마다 하는 인삿말로 펀블 축구실을 맞이했다. 어머나 아저씨 어쩜 이렇게 친절하세요? 그러면 펀블츠크 아저씨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하는 말로 응소했다. 너의 공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동안 어떻게 지냈으며 또 그 애물단지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 그가 말하는 애물단지는 바로 나였다. 우리는 그런 날에는 부엌에서 식사를 하고 응접실로 자리를 옮겨 땅콩과 오렌지 사과를 먹었다. 부엌에서 응접실로 옮기는 것은 조가 작업복에서 정장으로 갈아입는 것만큼이나 어색했다. 누나는 그날 따라 유난히 명랑했고 사실 허블 부인과 함께 있으면 그 누구와 있을 때보다 대체로 우아해 보였다. 나는 허블 부인이 하늘색 눈동자에 약간 곱슬머리였고 날카로운 인상으로 기억한다. 그녀는 허블 씨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결혼했기에 남편 앞에서 항상 어린애처럼 행동하는 게 몸에 배어있었다. 허블 씨는 어깨가 올라가고 몸이 꾸부정한 나이 많은 남자로 항상 톱밥 냄새를 풍기고 다리를 유난히 크게 벌리고 걸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만일 내가 찬빵에서 음식을 훔치지 않았더라도 이런 사람들 틈에 끼어 앉아 있는 건 불편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가슴밭까지 올라오는 식탁에 식탁부의 뾰족한 모서리를 앞에 두고 끼어 앉았기 때문도 아니고 말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도 아니고 살점이 얼마 붙어 있지 않은 닭다리와 돼지고기에 맛없는 부위만 배당받았기 때문도 아니었다. 다만 그들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기만 했다면 그런 것쯤은 상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들은 대화 중에 이따금 나를 가리키며 찔러보지 않으면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스페인 투우장에 나온 불쌍한 어린 황소처럼 그들이 휘두르는 도덕적 막대기에 마구 찔렸다. 나에 대한 공격은 감사 기도를 마치자마자 시작되었다. 빕 잘 들었지?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거야. 누나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나지막하게 꾸짖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특히 넌 손수 길러준 분들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펀블 축구씨가 거들었다. 이 꼬마는 왜 고마운 걸 모를까요? 허블 부인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나를 찬찬히 뜯어보면서 말했다. 이 도덕적 미스테리에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몰라 다들 머뭇거리는데 허블씨가 간단하게 답을 제시했다. 전성이 그래서 그렇지 뭐. 그러자 다들 맞다라고 말하면서 유난히 불쾌하고 인신 공격적인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조의 위치나 영향력은 아무도 없을 때보다 누가 있으면 더 약해졌다. 그러나 그는 자기 나름대로 최대한 나를 돕고 위로했으며 우찬때는 고기 국물 같은 게 있으면 항상 나에게 덜어주었다. 하여튼 말썽꾸러기를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허블 부인이 누나를 동정하면서 말했다. 말썽꾸러기도 어디 보통 말썽꾸러기였겠어요? 누나는 그동안 내가 걸린 온갖 질병이며 내가 잠 못 들어 괴롭힌 일이며 내가 어떻게 높은 곳에 올라가 떨어졌고 또 낮은 곳을 굴러다녔는지 내가 어떻게 상처를 입고 돌아다녔는지 내가 죽어 없어지기를 간절히 염원했건만 어찌 그렇게 되지 않았는지를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참 브랜디 좀 드세요 아저씨. 리나가 펀블츠크 씨에게 말했다. 드디어 올 게 오고야 말았다. 펀블츠크 아저씨가 브랜디를 마시면 브랜디가 희석됐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렇다고 말을 할 거고 그러면 나는 끝장이다. 나는 식탁 포밋으로 아무도 몰래 식탁 다리를 꽉 붙잡고 앉아 운명의 순간을 기다렸다. 누나는 브랜디 병을 가져왔고 펀블츠크 씨에게 브랜디를 따라주었다. 다른 사람들은 브랜디를 사양했다. 그는 술잔을 만지작거리다가 그걸 들어 불빛에 비춰보고는 다시 내려놓음으로써 내 불행을 연장시켰다. 그동안 조와 누나는 파이와 푸딩먹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식탁을 치웠다. 나는 펀블츠크 씨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손발로 식탁 다리를 꽉 붙잡고 앉아 그를 지켜보았다. 그는 장난스럽게 술잔을 만지작거리다가 잔을 들더니 미소를 짓고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브랜디를 꿀꺽 삼켰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발작적으로 기침을 하면서 제자리에서 몇 번 뱅뱅 돌더니 문간으로 뛰어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 어쩔 줄을 몰라했다. 이윽고 창밖으로 인사불성 직전에 그가 끔찍한 표정을 지으며 격렬하게 뭔가를 토하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식탁다리를 꽉 붙잡았고 누나와 조는 부리나케 펌블츠크씨에게 달려갔다. 나는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사람을 죽인 게 분명하다고 믿었다.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 펌블츠크씨가 조의 부축을 받으며 안으로 들어와 사람들을 빙 둘러보고는 의자에 앉으며 한마디 내뱉었다. 이건 타르야. 내가 브랜디병에 부은 건 물이 아닌 타르액이었다. 나는 그가 점점 더 상태가 나빠질 거라는 걸 알았다. 난 모르게 식탁다리를 너무 세게 붙잡는 바람에 나는 당시 유행하던 가짜 심령술사처럼 식탁을 덜덜 떨게 만들었다. 어머 타르라고요? 타르가 왜 거기 들어간 거죠? 그러나 그 부엌에서 절대권을 가지고 있던 펌블츠크씨는 그 말을 무시하고 오만하게 손을 흔들며 쓸데없는 말은 그만두고 뜨거운 물에 쥔을 타서 갖다 달라고 말했다. 누나는 서둘러 진과 뜨거운 물 설탕과 레몬 껍질을 가져와 섞었다. 나는 적어도 잠깐 동안은 구원받을 수 있었다. 나는 여전히 식탁다리를 붙잡고 있었지만 이제는 감사한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 나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고 식탁다리를 붙잡고 있던 손을 놓고 푸딩을 먹었다. 펀블츠크씨도 푸딩을 먹었다. 모두 푸딩을 먹었다. 이로써 식사는 모두 끝났고 펀블츠크씨는 진의 취에서인지 밝게 웃기 시작했다. 그날은 무사히 넘어가겠구나 하고 안심하는 순간 누나가 조에게 말했다. 접시 좀 치워요. 얼른. 나는 나는 즉각 다시 식탁다리를 붙잡았고 그것이 내 청춘의 동반자여 내 영혼의 친구이기라도 한 것처럼 거기에 내 가슴을 딱 붙였다.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었으며 이번에는 정말 달아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남았어요. 훌륭한 돼지고기 파이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펀블츠크 아저씨가 가져온 맛있는 포도주와 함께 맛보시면 아주 좋을 거예요. 누나는 더없이 상냥한 목소리로 손님들에게 권했다. 누나의 말에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인사치레를 했다. 펀블츠크 씨는 꽤 생기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파이를 한 조각씩 먹어볼까요? 누나가 파이를 가지러 갔다. 나는 누나가 찬빵으로 가는 발소리를 들었다. 펀블츠크 씨는 파이 먹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칼을 바로 놓았다. 웹슬 씨는 식욕이 되살아나는지 콧구멍으로 콧김을 내뿜었다. 허블 씨는 맛있는 파이를 한 조각 더 먹는다고 해서 탈날 건 없죠. 라고 말했다. 빕 너도 좀 먹게 될 거야. 조가 나에게 말했다. 나는 공포에 질려 속으로만 비명을 질렀는지 실제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비명을 질렀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며 달아나야 한다고 느꼈다. 나는 식탁다리를 놓고는 문을 향해 달려갔다. 그러나 문간 밖으로 달아날 수가 없었다. 소총을 든 군인들과 부딪혀 군두박질 쳤기 때문이다. 군인 하나가 나에게 수갑을 내밀면서 말했다. 이런 잘 보고 다녀야지 어서 일어나거라. 우리 집 현강 계단에 느닷없이 장전한 소총을 든 군인들이 나타나자 오천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당황해서 식탁에서 일어났다. 어머 세상에 어쩜 이럴 수가 파이가 없어졌어요. 영문을 몰라 탄식하며 빈손으로 다시 들어오던 누나는 걸음을 멈추고 놀라서 쳐다보았다. 누나가 놀라 쳐다보았을 때 하사관과 나는 부엌에 있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게 말을 건넨 사람은 하사관이었고 그는 오른손으로 여발하는 듯 수갑을 내밀며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맨손으로는 나의 어깨를 잡고 있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사관이 놀라 어리둥절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문간에서 이 영특한 꼬마에게 설명했지만 저는 구강의 이름으로 제수들을 추적하고 있고 대장장이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하사관은 나에게 그 어떤 설명을 한 적이 없었다. 대장장이를 왜 찾는 거죠? 대장장이를 찾는다는 말에 누나가 발끈에서 물었다. 하사관이 씩씩하게 대답했다. 부인 함부로 말씀드려도 된다면 대장장의 훌륭한 아내를 알게 되는 영광과 즐거움을 위해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구강을 대신해서 말씀드리자면 한 가지 사소한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려야겠군요. 하사관의 말솜씨는 보통이 아니었다. 펀블 축구씨도 감탄해서 하사관에게 들릴 정도로 한마디 했다. 말솜씨 한 번 똑 부러지는군. 대장장이 양반 하사관은 이제 눈으로 조를 찾아내고는 말했다. 이 수갑들이 말썽을 부리는 군요. 하나는 자물쇠가 고장났고 또 하나는 연결고리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이 녀석들을 당장 사용해야 하는데 미안하지만 좀 고쳐줄 수 있겠소. 존은 수갑을 살펴보더니 그걸 고치려면 용광로에 불을 지펴야 하는데 그러려면 두 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구강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당장 일을 시작해 주시오. 하사관은 즉석에서 결정을 내렸다. 혹시 내 부하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말만 하시오. 도와드릴 테니까. 그 말과 함께 하사관은 부하들을 불러들였고 그들은 한 사람씩 차례로 부엌으로 와서 구석에 무기를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군인들이 그러듯이 차렷저새로 똑바로 서있었다.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배 밑으로 두 손을 느슨하게 모아지었다. 시간이 좀 더 지나자 무릎과 어깨의 긴장을 풀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좀 더 지나자 이번에는 허리띠와 탄때를 끌렀다. 나는 언제 체포될지 모른다는 걱정에 당시에는 내가 이런 걸 보고 있다는 걸 의식도 하지 못한 채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수갑이 나를 체포하기 위한 게 아니고 군인들이 파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서서히 인식되면서 그제야 흐트러진 정신을 수습하기 시작했다. 지금 몇 시입니까? 한 사관이 펀블 축구씨에게 물었다. 2시 30분 조금 넘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군요. 하사가는 뭔가를 생각하며 중얼거렸다. 그럼 2시간 정도 지체에도 상관없겠습니다. 여기서 늪지대까지 얼마나 됩니까? 2km가 넘습니까? 그만큼 멀지는 않아요. 누나가 말했다. 그럼 됐습니다. 어둑어둑할 무렵에 녀석들에게 접근해야겠어요. 이동 명령은 어두워지기 전에 내려야겠지만 뭐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죄수들 때문인가요? 웹슬씨가 물었다. 네. 맞습니다. 두 명입니다. 아직 늪지대에 숨어있는 걸로 아는데 아마 어두워지기 전에는 놈들이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 수상한 사람을 본 사람은 없습니까? 나를 제외하고 모두 자신있게 없다고 대답했다. 나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좋습니다. 놈들이 예상보다 빨리 포회됐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대장장의 양반 준비가 됐으면 얼른 구강폐하의 명령을 이행하시죠. 하사간이 말했다. 조는 상의와 조끼를 벗고 넥타이를 풀고 가죽 앞치마를 두르고 대장간으로 향했다. 군인 한 명은 대장간에 묵재 창문을 열었고 또 한 명은 불을 지피고 또 한 명은 풀무지를 하고 나머지는 불길을 에어쌌다. 잠시 후 조가 망치질을 시작했고 사람들은 모두 구경했다. 죄수 추적이라는 흥미진진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기대는 누나의 관심을 끌었을 뿐만 아니라 누나를 너그럽게 만들었다. 누나는 맥주통에서 맥주를 한 주전자 퍼오더니 군인들에게 나눠주고는 하사간에게는 브랜디 한 잔을 권했다. 펌플츠크씨가 황급하게 말렸다. 하사간님한테는 포도주를 드리지 그래. 내가 가져온 포도주에는 절대 타르 같은 게 들어있지 않을 테니까. 하사간은 펌플츠크씨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괜찮다면 타르가 안 들어간 포도주를 마시고 싶다고 말했다. 포도주를 갖다주자 하사간은 구강폐하의 만수무강과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기원하더니 단숨에 잔을 비우고는 입맛을 다셨다. 어때요? 맛이 괜찮죠? 펌플츠크씨가 물었다. 제 생각에는 당신이 이 포도주를 가지고 오셨을 것 같군요. 하사간이 펌플츠크씨의 말을 받았다. 펌플츠크씨는 느끼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아 네 어떻게 아셨죠? 하사간이 펌플츠크의 어깨를 가볍게 치면서 말했다. 어떻게 알았느냐면 당신이 뭘 좀 아시는 분 같거든요. 아 그런 것 같습니까? 하하 펌플츠크씨는 다시 한 번 느끼하게 웃으면서 하사간에게 포도주를 한 잔 더 권했다. 자 한 잔 더 드시죠. 그럽시다. 우리 한 번 대작해봅시다. 하사간이 신이 나서 응수했다. 하사간은 단숨에 잔을 비우고 한 잔 더 마실 준비를 했다. 펌플츠크씨는 자기가 포도주를 선물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듯 누나에게서 포도주병을 빼앗아 기분이 좋아 어쩔 줄 모르며 술을 돌렸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그는 나머지 한 병마저 가져오라고 청해서 역시 기분이 좋아 어쩔 줄 모르며 술을 돌렸다. 나는 대작간에 모여서서 권커니 작거니 술을 마시며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늪지대에 있는 내 도망자 친구가 정말 좋은 안주거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도망자 이야기를 하면서 흥분하기 전까지는 그다지 흥겨운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곧 두 악당이 잡힐 것을 기대하며 흥미진진해 하고 있다. 도망자를 위해 풀무에서 바람이 일고 도망자를 위해 불길이 넘실대고 도망자를 쫓아 연기가 황급히 날아가고 도망자를 위해 조가 망치질을 하고 도망자를 위해 불길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도망자를 위해 뜨거운 불똥이 떨어져 씻고 도망자를 위협하듯 벽에 어린 음산한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을 때 연민으로 가득 찬 나의 어린 마음에는 창백한 오후가 그 불쌍하고 가엾은 사람들 때문에 더 창백하게 변해가는 것 같았다. 마침내 조가 일을 끝냈고 달그락거리는 소리도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도 중단됐다. 조는 조는 상의를 입으면서 용기를 내어 우리도 군인들을 따라가 추적 상황을 지켜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펌풀츠크 씨와 허블 씨는 파이프 담배와 숙녀들을 핑계로 가지 않겠다고 거절했지만 웹술 씨는 조가 간다면 자기도 가겠다고 말했다. 조는 그럼 함께 가자고 말했고 누나가 허락한다면 나를 데려가고 싶다고 말했다. 분명히 말하지만 추적이 어떻게 진행되어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싶은 누나의 호기심만 아니었다면 우리는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하사가는 숙녀들에게 정중하게 작별 인사를 했고 펌풀츠크 씨와는 친한 동지와 헤어지듯이 아쉬워하며 헤어졌지만 과연 말짱한 정신에서도 시중에서 만큼 그를 신사로 높이 평가할지는 의심스러웠다. 그의 부하들은 다시 소총을 들고 출발할 준비를 했다. 웹술 씨와 조 나는 그들을 따라와도 좋지만 늪지대에 도착하면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단단히 주의를 들었다. 모두들 으스스하게 추운 바깥으로 나와 늪지대로 향해가고 있을 때 나는 조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 그 사람들을 아마 잡지 못할 것 같아요. 조 역시 목소리를 죽이며 말했다. 그 사람들이 족쇄를 풀고 달아났다면 내가 일실링을 주지. 늪지대로 가는 길에 마을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했다. 날씨가 춥고 으스스한 데다 발 디딜 꽃이 마땅 찬을 정도로 길이 질고 음산했다. 날도 어두워졌고 사람들은 실내 난로가에 모여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몇몇 사람들이 불빛이 비치는 창가로 다가와 우리의 행렬을 지켜보기는 했지만 밖으로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이정표를 지나 곧장 교회 묘지 쪽으로 갔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사간의 손짓에 따라 잠깐 걸음을 멈췄고 병사 두어명이 흩어져서 묘지를 살피고 묘지 입구도 점검했다. 그들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우리는 교회 묘지 옆문을 통해 늪지대로 나갔다. 살을 내는 듯한 진눈깨비가 동풍에 실려와 내리기 시작했고 주는 나를 등에 둘러 업었다. 내가 여덟 시간이나 아홉 시간 전에 그곳에 왔고 또 두 남자가 숨어있는 걸 보았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쓸쓸한 황무지에 도착하고 보니 만일 그 사람들이 발견된다면 내가 특별히 아는 죄수는 내가 군인들을 데려왔다고 오해할 거라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는 내가 자기를 속였고 자기를 추적하는 데 협조하는 새끼 사냥개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제 와서 나 혼자 그런 질문을 해봤자 아무 소용 없었다. 나는 조의 등에 엎여 있었고 조는 나를 업고 사냥꾼처럼 도랑을 향해 돌진하면서 웹슬씨에게 메브리코를 콧방아 찍지 않게 조심해서 잘 따라오라고 격려하고 있었다. 군인들은 일정 간격을 두고 꽤 넓게 한 줄로 앞장서고 있었다. 우리는 그날 아침 내가 잘못 들어갔다가 안개 속에서 빠져나온 길을 따라갔다. 안개도 아직 거치지 않았고 바람도 그대로였다. 나지막하게 붉게 타오르는 노을 아래 등대와 교수대 옛 표병대 둔덕과 맞은편 강기슬기 모두 연한 낯빛이긴 해도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조의 넓은 어깨에서 두근대는 가슴을 안고 탈주범들의 흔적이 없는지 주위를 살펴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웹술시의 콧김과 씩씩거리는 숨소리 때문에 나는 몇 번이나 깜짝 놀랐지만 이제는 그 소리에 익숙해져 추적 대상의 소리와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어디에선가 줄질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잠시 움찔했지만 그것은 양들의 목에서 나는 방울소리 였다. 양들이 풀을 뜯어먹다 말고 겁에 질린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았다. 바람과 짓눈깨비를 피하기 위해 고개를 돌린 소들은 우리 때문에 날씨가 성가셔졌다고 생각하는지 성난 눈으로 우리를 노려보았다. 그러나 해 질 무렵에 늪지대는 이들 동물과 풀립들의 떨림을 제외하고는 적막하기 이를 데 없었다. 군인들은 옛 포병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우리는 그들과 약간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그러다가 갑자기 다같이 걸음을 멈추었다. 바람과 비를 타고 어디선가 길게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반복되었다. 동쪽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였는데 길고 큰 고함 소리였다. 소리의 혼란 상태로 보면 두 가지 이상의 고함 소리가 한꺼번에 나는 것 같았다. 조아내가 다가갔을 때 하사강과 그와 가까이 있던 군인들은 이 소리의 정체에 대해 숨죽여 이야기하고 있었다. 잠깐 더 소리를 들은 후 결단력 있는 하사강은 그 소리에 응답하지 말고 소리 나는 쪽으로 이열로 이동하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으로 사선을 그으며 이동했고 조가 너무 힘차게 걷는 바람에 나는 그의 등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꼭 달라붙어 있어야 했다. 우리는 달려갔다. 우리는 강뚝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수문을 넘어가고 물을 튀기며 수로를 건너고 거친 등심초 사이로 지나갔다. 우리가 어디를 지나가는지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고함 소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그 소리는 한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님이 더욱 분명해졌다. 가끔 소리가 뚝 그치는 것 같았고 그럴 때면 군인들은 걸음을 딱 멈췄다. 그러다가 다시 소리가 들리면 군인들은 한층 빠른 속도로 다가갔고 우리는 군인들을 따라갔다. 잠시 후 소리가 나는 곳에 거의 도착했을 때 누군가가 탈주범들이 여기에 있다고 소리쳤다. 그러더니 두 목소리의 주인공이 격투를 벌이며 숨막혀 하는 소리가 들렸고 다시 숨통이 트이는 소리가 들렸다. 상황이 이쯤 되자 군인들은 사슴처럼 잽싸게 달려갔고 조도 그의 못지않게 잽싸게 달려갔다. 소리 나는 곳에 도착 하사간이 먼저 두 사람을 향해 뛰어들었고 부하 두 명이 그 뒤에 바짝 붙어 따라갔다. 우리 모두 다가갔을 때 군인들은 발사 준비를 하고 제수들에게 총을 겨누고 있었다. 총구가 자신들을 향해 있음에도 두 사람은 격투를 멈추지 안았다. 물이 튀기고 진흙이 날아다니고 욕설이 튀어나오고 치고받는 소리가 났다. 군인 몇 명이 하사간을 돕기 위해 도랑으로 내려가 내가 아는 제수와 또 다른 제수를 각각 따로 끌어냈다. 둘 다 피를 흘리고 헐떡거리고 욕설을 퍼붓고 버둥거렸다. 그리고 물론 나는 두 사람을 알고 있었다. 잘 알아두시오. 내가 아는 제수가 누덕누덕한 소매로 얼굴에 피를 닦고 손가락에 엉겨붙은 머리카락을 흔들면서 말했다. 내가 이 자를 잡아준 거요. 내가 이 자를 잡아 당신들에게 넘긴 거란 말이오. 그 점을 똑똑히 알아두시오. 그게 무슨 대수라고 탈주한 건 내놈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루어올 게 있는 줄 알아? 다들 뭐해? 수갑 채워. 하사간이 말했다. 이루어올 것 같은 건 기대하지도 않소. 내가 그놈을 잡았소. 그놈은 그걸 알고 있어. 나에겐 그것만으로 충분하오. 내가 아는 죄수가 탐욕스럽게 웃으면서 말했다. 또 다른 죄수는 보기 민망할 정도로 만신창의가 되어 있었다. 그 전부터 있던 왼쪽 뺨에 멍자국 말고도 온몸이 멍들고 찍힌 것처럼 보였다. 그는 수갑을 채울 때까지 숨이 차서 말도 못하고 군인에게 기대 간신히 몸을 가누었다. 잘 감시하시오 경비병. 저자가 저자가 날 죽이려고 했소. 그가 숨을 돌리자마자 처음으로 한 말 이었다. 내가 아는 죄수가 그자를 경멸스럽다는 듯이 노려보며 하사간에게 말했다. 난 저놈을 잡아서 당신들에게 넘겨줬소. 그게 바로 내가 원한 일이오. 난 저놈이 늪을 빠져나가는 걸 막았을 뿐만 아니라 저놈을 이곳으로 이곳으로 다시 끌고 왔단 말이오. 난 저런 놈이 도망가는 걸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었소. 저놈은 타고난 사기꾼이오. 아마 죽을 때까지 사기를 칠 겁니다. 저놈의 면상을 보시오. 그렇게 쓰여있지 않습니까. 저놈의 얼굴을 돌려 날 똑바로 쳐다보게 해보시오. 저놈 면상을 보시오. 얼마나 지독한 악당인지 보이지 않습니까. 비굴하게 이리저리 굴리는 저 눈동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엉겨붙어 싸울 때도 저놈의 눈은 철했다고요. 저놈은 날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러자 또 다른 죄수가 빈정되는 틀어 말했다. 너한테 볼만한 게 있어야 보지. 순간 내가 아는 죄수는 미친 듯이 화를 내며 군인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그에게 달려들어 후려칠 기세였다. 그러자 또 다른 죄수가 말했다. 이것 봐요. 내가 뭘 했어요. 저자가 날 죽이려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누가 봐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자 단판은 그만하면 실컷 했어. 횃불을 켜. 하사간이 부하들에게 단호하게 명령을 내렸다. 총 대신 바구니를 들고 쫓아온 군인이 무릎을 굽히고 앉아 바구니를 풀었고 내가 아는 죄수는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펴보다가 나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도랑에 도착해 조의 등에서 내린 뒤로 꼼짝도 하지 않고 제자리에 서있었다. 나는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볼 때 간절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면서 내 손과 고개를 살랑살랑 흔들었다. 나는 배신하지 않았다는 걸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 그가 날 쳐다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고 그것도 아주 잠깐 동안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가 나의 의도를 알아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아주 잠깐이었지만 나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강렬했다. 바구니를 들고 온 군인이 곧 불을 붙여 횃불을 서너개 만들어 하나는 자기가 들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렸다. 그전까지는 날이 어스름했지만 이제는 꽤 어두컴컴해졌고 곧 깜깜해지려 했다. 그곳을 떠나기 전 군인 네 명이 동그랗게 둘러서서 허공을 향해 공포탄 두 발을 쏘았다. 이제 우리 뒤로 좀 떨어진 곳에서 다른 횃불들이 보였고 맞은편 강기슭에서도 횃불이 보였다. 좋아 끌고 가 하사간이 지시를 내렸다. 얼마 못 가서 우리 앞에서 귀청이 터질 것 같은 요란한 대포 소리가 들렸다. 배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군. 하사간이 내가 아는 제수에게 말했다.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바짝 붙어서 따라와. 두 제수는 떨어져 있었고 각자 별도의 경비병들에게 둘러싸여 걸어갔다. 나는 조의 손을 잡고 있었고 조는 다른 한 손으로 횃불을 들고 있었다. 웹슬씨는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조는 제수들이 감옥선을 타는 걸 보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군인들을 따라갔다. 이제 길은 제법 편평해졌고 대부분 강기슭을 따라 난 길은 작은 물레방아와 진흙투성이 수문이 있는 곳마다 몇 갈래 갈림길로 갈라졌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횃불들도 우리를 따라하고 있었다. 우리가 들고 가는 횃불은 길 위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였고 나는 횃불의 그림자가 연기를 피우며 너울거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까만 어둠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횃불의 열기 때문에 주변 공기는 훈훈했고 소총에 둘러싸여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두 죄수에겐 그것이 위로가 되는 모양이었다. 그들이 절릉거리는 바람에 우리는 감옥선까지 빨리 걸어갈 수가 없었다. 더구나 그들은 너무 지쳐서 중간에 쉬어야 했으므로 행군이 두어 번 중단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한 시간쯤 걸어 마침내 목조 막사와 상륙장에 도착했다. 막사에 있던 보초가 우리를 보고 누구냐고 묻자 하사간이 설명해 주었다. 우리는 담배 냄새와 회반죽 냄새가 뒤범벅이 된 막사에 들어갔다. 안에는 벽난로 등불과 소청거리 한꺼번에 군인 십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 나지막한 목조 침대가 있었다. 외투를 입고 침대에 누워있던 군인 서너 명이 우리에게 크게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고개를 들어 잠에 취한 눈으로 우리를 잠깐 쳐다보고는 다시 누워버렸다. 하사간이 뭐라고 보고를 하고 장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자 이윽고 내가 또 다른 죄수라고 불렀던 죄수가 경비병들에게서 인계되어 먼저 감옥선으로 보내졌다. 내가 아는 죄수는 그때 단 한 번 나와 눈이 마주친 후로는 두 번 다시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우리가 막사에 서 있는 동안 그는 이런 모험을 하게 된 자기 발을 동정이라도 하듯이 한참 발을 쳐다보면서 뭔가를 생각하더니 고개를 들어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몸을 돌려 하사간에게 말했다. 이번 탈주에 관해서 한 가지 해둘 말이 있소. 그래야 나 때문에 오해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 테니까. 뭔지 말해봐. 하사간은 팔짱을 끼고 차갑게 그를 노려보면서 말했다. 사람이 굶어 죽을 수는 없잖소. 최소한 나는 그럴 수가 없었소. 그래서 저기 어떤 마을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늪지대 마을에서 양식을 가져왔소. 훔쳤다는 말이군. 하사간이 말했다.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대장간이었습니다. 뭐? 하사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조를 쳐다보았다. 저 사람이 지금 뭐라는 거냐 핍? 조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보았다. 먹다 남은 거였소. 그게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리고 술과 파이도 좀 가져왔고요. 혹시 그런 음식이 없어졌소? 대장장이 양반. 하사간이 은밀하게 물었다. 하사간님이 들어오시던 바로 그때 집사람이 파이가 없어졌다고 놀라긴 했습니다. 넌 모르는 일이니 핍? 저 그게 그러니까 내가 아는 죄수는 뚱한 얼굴로 조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러니까 당신이 대장장이로군. 그래요. 그렇다면 사과드리죠. 내가 당신 집의 파이를 갖다 먹었어요. 뭐 그야 얼마든지 대접했어야죠. 그게 내 거였다면요. 조는 때마침 누나를 기억하고는 말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린 당신을 굶어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제수는 몸을 돌렸다. 우리는 우악스럽게 생긴 말뜩과 돌려댄 부드로 따라가 그가 보트를 타고 그와 똑같은 제수 신분의 선원이 노를 저어가는 걸 보았다. 그를 보고 놀란다거나 흥미를 느낀다거나 기뻐한다거나 측은해 한다거나 말을 걸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강가 진창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시커먼 헐크가 노아의 방주처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횃불 불빛에 비쳤다. 나의 어린 논에는 배를 정박할 때 사용하는 묵직한 녹슨 새사슬 때문에 감옥선이 마치 제수들처럼 수갑과 족쇄를 차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보트가 감옥선 배전에 닿자 그는 누군가에 의해 배 옆구리 쪽으로 끌어올려져 어딘가로 끌려갔다. 그러자 사람들은 횃불 끝머리를 살짝 물에 담갔고 횃불은 소리를 내며 이제 할 일을 끝냈다는 듯이 꺼져버렸다. 뜻밖의 방법으로 면책이 된 도둑질 행위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은 것은 아니었지만 내 마음 밑바닥에 일말의 양심은 남아있었다. 도둑질이 발각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을 때 누나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걸로는 기억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조를 좋아했으며 당시에는 그 다정다감한 사람이 나에게 잘 대해준다는 것 말고 다른 이유는 없었다. 그에게 사실대로 모두 말하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렸다. 조에게는 사실대로 털어놔야 한다고 여러 번 생각했다. 특히 그가 줄칼을 찾는 걸 처음 보았을 때가 그랬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그것은 만일 그렇게 했다가는 조가 나를 나쁜 아이로 생각할지 모른다고 착각했기 때문이다. 조의 신뢰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그렇게 되면 나의 잃어버린 동지이자 친구인 그를 철양하게 쳐다보면서 굴뚝 한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혀가 굳어버렸다. 만일 조가 사실을 안다면 그때부터 그가 날로 가에서 부드러운 구렛나루를 만지는 걸 볼 때마다 그가 그 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조가 사실을 안다면 그가 전날 먹은 고기나 푸딩이 다음날 다시 식탁에 올라온 걸 볼 때마다 내가 찬방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닐까 하고 의심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만일 조가 사실을 안다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맥주가 싱겁다거나 진하다는 말을 해도 그가 그 안에 타르가 들어간 것이 아닐까 하고 의심할 거라는 생각에 내 얼굴은 붉어질 것이다. 한마디로 나는 너무 겁이 많아서 잘못인 줄 알고 있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너무 겁이 많아서 옳다고 알고 있는 일을 할 수 없었다. 당시 나는 세상 물정을 몰랐을 뿐 누구를 모방해서 그런 식으로 행동한 건 아니었다. 나는 천재적인 독학자로 써나 스스로 그런 행동 방식을 깨우친 것이다. 나는 감옥선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곧 잠이 쏟아져 조의 등에 엎여서 돌아왔다. 조는 귀갓길이 몹시 힘들었을 것이다. 나를 업고 있는 데다 맵슬씨가 녹초가 되어 화를 잔뜩 냈기 때문이다. 만일 교회가 공개됐다면 그는 조와 나를 비롯해 원정에 참가한 사람들을 전원 파문했을지 모른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잠결에 조의 등에서 내려 부엌의 열기와 불빛 왁자지껄한 소리에 눈을 뜨기는 했지만 잠에 취해서 술주정꾼처럼 부엌 바닥에서 비틀대고 있었다. 조는 누나와 손님들에게 죄수가 물건을 훔쳤다고 고백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손님들은 손님들은 그가 어떻게 찬빵에 침입했는지에 대해 저마다 독특한 해석을 내놓았다. 펀블츠크 씨는 유심히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죄수가 먼저 대장간 지붕에 올라가 있다가 집 지붕으로 넘어와 침구를 잘라 만든 끈을 이용해 부엌 굴뚝을 통해 밑으로 내려갔을 거라고 추리했다. 펀블츠크 씨는 적극적인 성격에다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전용 마차가 있었기에 다들 그의 말이 옳은 것 같다고 말했다. 웹슬 씨가 피곤한 사람 특유의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외쳤지만 그에겐 그럴듯한 논리가 없었으므로 다들 그의 말을 무시했다. 그것이 그날 밤 내가 누나의 우악스러운 손에 떠밀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들은 이야기의 전부였다. 앞서 말한 내 양심의 가책은 그날 아침 내가 일어나기도 전에 시작되어 문제가 해결된 한참 후에까지 계속됐으며 그 후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급되지도 않았다. 내가 교회 뮤지에 서서 가족들의 비문을 읽을 무렵 나는 비문의 간단한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상기인의 부인이라는 문구는 아버지가 더 나은 세상으로 승천한 것에 대한 찬사로 해석됐고 죽은 식구들 중 누군가가 학위인이라고 지칭되면 그 사람에 대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다. 교리문답을 통해 갖게 된 신학적 입장에 대한 나의 개념도 그다지 정확하지 못했다. 나는 평생 한결같이 걸어갈 것이라고 고백하면 마을을 지나다닐 때 우리 집에서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지나다녀야지 술의 술의 목수의 집이나 방앗간으로 돌아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나는 나이가 들면 조의 도제로 들어갈 예정이었으며 그런 지위를 가질 때까지 누나가 말한 대로 응석바지로만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대장간에서 이런저런 잔심부름도 하고 이웃 사람들이 새를 쫓거나 도를 줍는 등 허드렛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면 기꺼이 그 일을 도맡았다. 당시 웹슬시의 종조모가 마을에서 야간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 할머니는 매주 이 펜스씩 내고 그를 배우겠다고 찾아온 아이들 앞에서 매일 저녁 6시에서 7시까지 잠을 자곤 했다. 결국 우리는 돈 내고 그 할머니가 잠자는 모습을 구경하러 가는 꼴이었다. 웹슬시의 종조모는 야간학교를 운영하기도 했지만 바로 그 공부방에서 작은 잡화점을 운영하기도 했다. 그녀는 가게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물건의 가격이 얼마인지도 몰랐다. 서랍 속에 손때 묻은 조그만 수첩이 하나 있었는데 할머니의 손녀인 비디가 그걸 가격표 삼아 물건을 팔았다. 솔직히 나는 비디가 어떻게 웹슬시와 친척관계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나처럼 고아였고 나처럼 손수 길러졌다. 그녀의 외모는 눈에 띄었다. 머리는 빗질을 하지 않아 항상 산발이었고 손은 손은 식지 않아 때가 덕지덕지 묻어있었고 신발은 항상 헤져 뒤꿈치가 다 보였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평일에만 해당되는 거였고 일요일이면 말쑥하게 단장하고 교회에 갔다. 나는 웹슬시의 종조모보다는 비디의 도움을 받아가며 가시덤불을 헤쳐나오려 애쓰듯 알파벳을 깨치려고 했었다. 나에겐 한 글자 한 글자가 걱정거리였고 고민거리였다. 알파벳을 깨친 다음에는 구까지 숫자라는 적수를 만났다. 이들은 매일 저녁 내가 알아보지 못하도록 새로운 모습으로 변장해서 나타났다. 그러나 나는 마침내 더듬더듬 읽고 쓰고 계산할 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석판을 가지고 굴뚝 한쪽 구석에 앉아 낑낑대며 조에게 편지를 썼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또 꽁꽁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겨울이었던 것으로 보아 그 늪지대로 죄수들을 추적하러 간지 만 1년이 될 무렵이었던 것 같다. 나는 참고하려고 알파벳을 놓고 두 시간이나 걸려 인쇄체로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그래도 역시 철자법에는 자신이 없었다. 사랑하는 조 나는 당신이 글씨를 잘 쓰기를 바랍니다. 내가 곧 당신을 가르칠 수 있을 조 그러면 우리는 무척 기쁘 것지요. 그리고 내가 당신의 도재가 된다면 함께 재미있게 놀 수 있을 거에요. 조 나를 믿어주세요. 당신의 핍 조는 내 옆에 앉아있었고 집에는 우리 둘 뿐이었기에 내가 조와 편지로 의사소통을 해야 할 이유는 없었다. 그러나 나는 석판을 조에게 손수 건넸고 조는 이것을 마치 학계의 기적처럼 받아들였다. 핍 장하다. 조의 푸른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감탄했다. 너 정말 유식하구나. 네 유식하고 싶어요. 나는 조가 들고 있는 석판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글씨가 삐뚤빼뚤한 게 마음에 걸렸다. 나는 조가 이런 단음절 단어보다 더 긴 단어는 읽는 걸 본 적이 없었고 지난주 일요일에는 내가 실수로 성경책을 거꾸로 들었는데도 조는 읽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이 기회를 통해 내가 조를 가르친다면 기초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조 가절이를 쓸 줄 알아요? 내 이름을 쓸 일은 없어. 조가 대답했다. 하지만 쓸 일이 있다고 가정한다면요? 그런 가정은 할 필요가 없지. 하지만 나도 읽는 건 좋아해. 그래요? 정말이야. 따뜻한 난로불 앞에 앉아 좋은 책이나 신문을 읽을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 조는 살짝 무릎을 문지르더니 말했다. 나는 그 말로 미루어 보아 그의 교육 수준이 아직 초급 단계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내친김에 질문을 계속 했다. 조 학교에 안 다녔어요? 나처럼 꼬마일 때 말이에요. 안 다녔어? 왜 안 다녔어요? 글쎄. 조는 생각에 잠길 때면 늘 그렇듯이 불쏘시계를 들고 난로 아래 간의 불을 천천히 긁어모으면서 말했다. 그게 어떻게 됐냐면 말이다. 우리 아버지는 술주정꾼이셨어. 술이 취하면 어머니를 마구 두들겨 패셨지. 그러고도 직성이 풀리지 않으시면 날 두들겨 팼고 아버지는 인정사정 없이 우리를 마구 두들겨 패셨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빕? 네. 알아요. 결국 우리 어머니와 난 아버지를 피해 몇 번이나 도망 나왔어. 어머니는 돈벌로 나가시면서 내게 말씀하셨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날 학교에 보내주겠다고 말이야. 그래서 진짜 어머니는 날 학교에 보내주셨어. 그런데 아버지는 마음이 너무 약해서 우리 없이는 살 수 없으셨어. 그래서 우르르 사람들을 몰고 와서 어머니와 내가 사는 집 앞에 진을 쳤고 그러면 우리 하고는 별 상관없는 집주인이 우리를 아버지에게 넘겨줬지. 아버지는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서 또 죽으라고 두들겨 팼어. 그래서 말이다. 핍. 난 학교에 제대로 다닐 수 없었어. 안됐군요. 조. 하지만 알아둬야 할 게 있어. 핍. 조는 이번에는 공평하게 불쏘시개로 날로 위칸의 불을 두어 번 뒤적거렸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행동을 하셨고 또 인간은 평등하다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마음씨 착한 분이셨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핍?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 조는 말을 계속 이었다.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해.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니? 그렇잖아. 과연 그것은 맞는 말이었고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결국 우리 아버지는 내가 일하러 가는 건 반대하지 않으셨어. 그래서 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배우러 갔고 우리 아버지도 일을 계속 하셨더라면 대장장이가 되셨을 거야. 난 정말 열심히 일을 배웠어. 세월이 지나서 난 아버지를 부양할 수 있게 됐고 아버지가 뇌절증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았어. 나는 우리 아버지가 결점도 있었지만 마음은 따뜻한 분이셨다고 비문에 적어드리고 싶었다. 조가 이 말을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혹시 그가 직접 묘비를 만들었는지 물어보았다. 만들었지. 내가 직접 순식간에 묘비를 만들었어. 그건 단 한 방에 편자를 만드는 것과 같았어. 솔직히 내 평생 그렇게 놀란 적은 없었다. 내게 그런 실력이 있다는 걸 나도 그때 처음 알았거든. 좀 전에도 말했지만 나는 비문을 새겨드리고 싶었어. 하지만 비문을 새기려면 글씨를 크게 새기든 작게 새기든 돈이 들었기 때문에 비문을 새겨드리진 못했지. 상역 군들도 없었고 장례비에서 아낄 수 있는 돈은 우리 어머니를 위해 써야 했어. 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으신 데다 무일픈이셨으니까 가엾은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되어 결국 돌아가셨지. 조의의 푸른 눈이 촉촉해졌다. 그는 눈을 문질렀다. 불소식의 손잡이라는 매우 적절하지 못하고 불편한 방법으로 눈을 문질렀다. 그 후에 그 후에 이 집에서 혼자 외롭게 살다가 내 누나를 알게 됐어. 조는 지금부터 그가 하는 말에 내가 동의하지 않으리라는 걸 아는 것처럼 단호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런데 핍 내 누나는 말이야 마음이 참 고운 여자야. 나는 의심스러운 생각에 날로뿔만 쳐다보는 수밖에 없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가족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핍 내 누나는 정말 마음씨 착한 여자야.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쭈뼛거리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조 그렇게 생각한다니 기뻐요. 나도 그래. 조가 내 말을 받았다. 나도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기뻐. 핍 좀 벌겋게 되고 여기저기 멍이 좀 드는 게 뭐 그리 중요하겠니? 그건 그래요. 나는 눈치 빠르게 대답했다. 그럼 그렇고 말고 기특한 녀석 내가 너의 누나와 사귈 때 누나가 널 어떻게 손수 길렀는지 얘기할 때 난 감동받았다. 사람들이 모두 누나를 정말 착한 여자라고 칭찬했고 나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누나를 착한 여자라고 생각했지. 내가 누나에게 동반자가 되어달라고 누나가 대장간에 와서 살고 싶고 또 그럴 준비가 되면 교회에서 식을 올리자고 말했을 때 불쌍한 어린 동생을 데려오라고 말했어. 가엾은 그 어린 것에게 신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빈다고 말하면서 말이야. 또 대장간에는 그 애가 쓸 수 있는 방도 있다고 말했어. 나는 울음을 터뜨리고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조의 목을 끌어안았다. 조는 불쏘시계를 내려놓고 날 껴안으면서 말했다. 우리는 둘도 없는 친구야. 안 그래 빕? 울지 마 친구. 잠깐 격정의 순간이 지나자 조는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린 여기 함께 있잖아. 우리가 함께 있는 이상 두려울 게 없어. 내가 나한테 공부를 가르쳐주려면 빕 누나 몰래 해야 해. 그러니까 은밀하게 공부해야 한단 말이야. 왜 은밀하게 해야 하는지 알겠니? 이유를 말해주지 빕. 조는 다시 불쏘시계를 집어들었고 나는 그가 그것 없이는 말을 할 수 없는지 의문스러웠다. 누나는 통치를 좋아해. 통치를 좋아한다고요? 나는 조의 말에 깜짝 놀랐다. 통치를 좋아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나와 널 통치하는 걸 좋아한다는 뜻이지. 아 그렇구나. 그리고 누나는 이 집에 유식한 사람이 생기는 걸 좋아하지 않아. 특히 내가 유식해지는 걸 바라지 않지. 내가 들고 일어날까 봐 일종의 반란처럼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그리고 무엇보다 핍 난 이 말을 꼭 해두고 싶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평생 노예처럼 일만 하고 여린 마음에 상처만 입고 사셨지.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살지 못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자에게 상처를 주고 부부 사이가 벌어지는 걸 원치 않아. 차라리 내가 불편을 감수하는 게 낫지. 난 차라리 나 혼자만 괴로웠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회촐이 맞는 것도 싫어. 내가 맞는 걸 보면 차라리 내가 대신 맞고 싶어. 하지만 빕 세상 사라는 게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런 누나의 결점을 눈감아 줬으면 좋겠다. 비록 어렸지만 나는 그날 밤부터 조에 대해 새롭게 감탄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 전에도 그랬듯이 그 후로도 동등한 친구가 되었다. 그러나 그 후로는 조용한 시간에 조를 쳐다보고 앉아서 그를 생각할 때면 내가 마음속으로 그를 존경하고 있다는 새로운 느낌이 들었다. 벽시계가 여덟시를 가리키는데 누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네. 펀블 축구 아저씨네 말이 빙판에 넘어진 건 아닌지 모르겠다. 조가 불을 피우기 위해 일어나면서 말했다. 누나는 장날이면 가끔 펀블 축구 아저씨와 함께 시장에 가서 아저씨가 여자의 손길이 필요한 물건을 사는 걸 도와주었다. 펀블 축구 아저씨는 독신인데다 사람을 믿지 못해 가정부를 두지 않았다. 그날은 장날이었고 그래서 누나는 아저씨와 함께 시장에 갔다. 조가 불을 피우고 노변을 쓸어낸 다음 우리는 마차가 오나 보려고 문간으로 나갔다. 바람이 쌩쌩 불고 서리가 하얗게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날씨였다. 이런 날 늪지대에 누워있으면 얼어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별을 쳐다보면서 누군가가 꽁꽁 얼어죽어 가면서 수많은 불빛 사이로 구조나 연민의 기미도 보지 못한 채 밤하늘의 별만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끔찍할지 생각해 보았다. 마차가 온다. 종소리가 들려. 조가 말했다. 말이 평소보다 힘차게 총총걸음을 걸으면서 편자가 딱딱한 길에 닿을 때마다 나는 소리가 상당히 율동적이었다. 우리는 누나가 마차에서 내릴 때 발을 디딜 수 있도록 발판을 내놓았고 누나와 펌블츠크 씨가 환하게 불빛이 비치는 창문을 볼 수 있도록 날로불을 뒤적여놓고 어질러진 건 없는지 마지막으로 부엌을 점검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마차가 도착했다. 누나가 먼저 마차에서 내렸고 이어서 펌블츠크 씨가 뒤따라 내렸다. 우리는 곧 부엌으로 들어갔고 우리가 몰고 온 찬 기운 때문에 날로불의 열기가 싹 가셔버린 것 같았다. 얘가 오늘 밤 감사할 줄 모른다면 평생 감사한 게 뭔지 모를 거예요. 누나는 흥분해서 허둥대면서 끈달린 보닛을 어깨 뒤로 넘기며 말했다. 나는 왜 그런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영문도 모른 채 세상에 그 어떤 소년보다 감사하는 표정을 지었다. 애를 응석바지로 만들지나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걱정이 되는군요. 그 여자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 아마 알아서 잘 처리할 거야. 펌블츠크 씨가 말했다. 나는 조를 쳐다보면서 입술과 눈썹으로 그 여자라는 모양을 만들어 보였다. 조도 역시 나를 쳐다보면서 입술과 눈썹으로 그 여자라는 모양을 만들어 보였다. 누나가 조를 쳐다보았고 그는 그런 경우 늘 그렇듯이 아무 일 없는 척하면서 손등으로 코를 문지르며 누나를 쳐다보았다. 왜 그래요? 뭘 쳐다봐요? 누나가 특명스럽게 말했다. 그 여자라니 누구를 말하는 거지? 조가 물었다. 그 여자가 그 여자지 누구겠어요? 누나가 앙칼찍에 대꾸했다. 미스 해비샴을 그 남자라고 부르겠어요? 그 여자를 알기나 해요? 윗마을에 사는 미스 해비샴? 조가 물었다. 아랫마을에 사는 미스 해비삼도 있어요? 누나가 쏘아붙였다. 그 여자가 얘가 자기 집에 와서 놀아줬으면 한다는군요. 당연히 얘는 가야겠죠. 거기 가서 노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을 시킬 거니까. 누나는 격려라도 하듯 나를 향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말했다. 그 일대에 사는 사람치고 미스 해비샴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는 윗마을에 사는 미스 해비샴이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책을 친 황량한 대저택에 은둔해 사는 돈이 엄청 많고 소름 끼치게 생긴 여자라는 이야기를 언젠가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여자가 어떻게 피부를 알게 됐지? 조가 깜짝 놀라 말했다. 멍청하긴 누가 그 여자가 얘를 안다고 했어요? 누나가 고함을 질렀다. 그 여자가 얘가 자기 집에 와서 놀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 여자가 펀블츠크 아저씨께 자기 집에 와서 놀 만한 애를 아느냐고 물을 순 없을까요? 펀블츠크 아저씨가 그 여자의 집에 새들어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에 집세를 내려가는 일이 있을 순 없을까요? 그때 그 여자가 펀블츠크 아저씨께 그 집에 와서 놀 만한 애를 혹시 아느냐고 물을 순 없을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염려하고 배려해 주시는 아저씨께서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조 누나는 마치 조가 인정머리 없는 조카라도 되는 것처럼 심하게 꾸짖는 말투로 말했다. 여기서 날뛰고 있는 이 꼬마를 나는 내가 날뛰고 있지 않았다고 진지하게 항의했다. 내가 평생 노예처럼 밭들고 모시고 사는 이 꼬마를 추천할 순 없을까요? 역시 자넨 똑똑해. 펀블츠크 아저씨가 누나의 논리 정연한 설명에 감탄했다. 잘 설명했어. 요점만 딱 꼬집어서 말이야. 정말 훌륭해. 조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알겠지? 조 당신은 아직 몰라요. 르나가 여전히 나무라는 틀어 말했고 조는 미안하다는 듯 손등으로 코를 문지르고 또 문질렀다. 조 당신은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신은 몰라요. 펀블츠크 아저씨가 미스 헤비샴의 집에 가면 얘 운이 트일지 모른다는 걸 알아보시고 오늘 밤 저녁마차에 얘를 태우고 갔다가 내일 아침에 손수 미스 헤비샴의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자청하셨다는 걸 모를 테니까요. 어머나 어쩜 좋아? 누나는 갑자기 보닛을 벗어 던지면서 소리쳤다. 그런데 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먼지투성에 떼투성이니 이 일을 어쩌면 좋지? 누나는 그 말과 함께 마치 독수리가 양에게 달려들듯이 내게 달려들었고 곧 내 얼굴은 싱크대 나무통에 처박히고 내 머리는 빗물통 꼭지 밑에 들이밀어지고 내 몸은 비누 칠해지고 주물러지고 수건으로 닦이고 내 엉덩이는 한데 맞고 이리저리 박방 문질러졌다.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목욕 재개가 끝나자 나는 어린 참회자가 삼배옷을 입은 것처럼 빳빳하게 풀을 먹인 깨끗한 셔츠로 갈아입혀졌고 몸에 가장 딱 붙고 가장 끔찍한 정장으로 단정하게 입혀졌다. 그런 다음에 나는 펀블츠크씨에게 인계되었고 그는 행정관이라도 되는 듯 날 공식적으로 인계받고는 그동안 말하고 싶은 걸 어떻게 참았나 싶은 말을 뱉어냈다. 얘야 내 모든 친구들에게 평생 감사해야겠지만 특히 널 손수 길러주신 이분들을 잊어선 안 된다. 안녕 조 신의 은총이 함께하길 빈다 빕 나는 그때까지 조 와 헤어져 본 적이 없었으며 울적한 기분 때문이기도 하고 비누 거품 때문이기도 해서 마차를 타고 처음 얼마 동안은 별이 보이지 않았다. 이윽고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했지만 도대체 내가 왜 미스 헤비샴의 집에 가서 놀아야 하며 도대체 내가 그 집에서 뭘 하고 놀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주지 못했다. 일졸 공개 롸 하늘 보 data 보다 보다 하늘 한글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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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